인기가요 오늘은 인기가요 네 인기가요에 저희 디싱 별다로가자로 하러 맞습니다 인기가요에서 첫방이죠 오늘 의상 어때요? 오늘 엄청 스포티해요 저희 뮤비 때도 입었던 바시티 자켓도 입었고 인가랑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수정 보고 리허설 하고 다시 올게요 또 올거에요 안녕 제가 소라를 불렀는데 소라가 왔어요 강아지 같죠 안녕 등장 또 뒤에는 그 집 로꼬야? 지금 소라가 저한테 이걸 이렇게 했어 아니 이게 헷갈린네 여러분 이거 실체예요 다들 이 영상 주의지 마세요 저희는 지금 생방 가기 직전입니다 아니 아니 저랑 그 루씨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루씨가 맨날 제 침대에 허락도 없이 올라오는데 그거 제가 좀 독성하다고 그랬더니 그냥 혼자 삐져버렸어요 진짜요? 어 진짜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도 빨리 온 게 아니라고 해명해 저는 온 게 카메라 돌릴게요 안녕 여기는 심플리 힙합입니다 맞습니다 저 TMI 있어요 이게 별이거든요 네 헤오씨님이 저희 우아한테 붙여주시려고 직접 해외직구 하셨다고 진짜요?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붙였거든요 붙여주셨는데 이거 보고 너무 좋아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머리를 새롭게 땄어요 그 밑에 꽁다리 맞아요 여기 꽁다리 아 이렇게 방울처럼 맞아요 있어요 귀엽죠 모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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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쑤? 모란다 두 번째 착장 바로 입었습니다 입었습니다 우리 와우들이 꼬멍두 비앱 많이 원하던데 꼬멍두 비앱 언제 와요? 언젠가 오겠죠? 오늘 연필리도 많이 기다리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미안합니다 저의 고난이 아니라는 점 저도 연필리도 안하고 싶어요 요즘 너무 좋아하는 노래 많아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? 요즘? 응 두 곡 해도 돼요? 안 돼요 두 곡 할게요 안 돼요 세 곡 할게요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유 선배님의 러브렛 두 번째는 아이유 선배님의 겨울장 두 번째는 웬디 선배님이에요 어떻게 알았지? 웬디 선배님은 웬디스레인샵이라고 노래 너무 좋아요 수월 때도 듣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생각난다 뭐? 제가 택할 때 괜찮아도 괜찮아 맞아요 맞아요 저 밑에 되게 싫어서 맞아요 커플 활동 때 그랬죠 이거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가요?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오늘의 포인트요? 글리터 글리터 글리터가 포인트 좀 별에 관한 거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글리터를 많이 빨리빨리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끝에 잡힐 때 탱탱하게 귀걸이 화살이에요 화살 화살을 당겨 이게 생각나서 화살을 당겨줍니다 화살을 당겨줍니다 아 머리를 웨이브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 사람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엠카운트다 안녕 안녕 오늘 첫 출연인데요 별다라 과자로 엠카에서는 오늘 첫 무대를 생겼되었습니다 저희가 우연장 이렇게 오렌지 착장을 엠카좋 많이 입은 거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어깨없이 바시티 자켓을 입었어요 저희 나중에 오렌지 게임 한번 해야겠어요 그래요 좋아요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오 오 오렌지 오 오 오렌지 오 오 오렌지 안 보여 여기 오렌지 오렌지 여기는 음악중심 음악중심 첫 음악중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셀프로 전화나 보도록 하죠 우리 마리오 마리오요? 맞아 맞아 여기서 엔딩 찍었었는데 공중이 났는데 사나거리지 않았어요 많이 이렇게 무대를 연달아서 해가지고 지금 살짝 목이 실랑말랑 실랑말랑 어 그니까 목숨이 났어요 어 아 아 아 아 가쁜 세이크 귀여워 오늘 엔딩 뭐였어요? 갑자기 나나 언니들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엇 봤어요 응 아 여기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머 안녕 안녕 네 뿅 뿅 뿅 사진을 찍는 중이에요 하세요 보여드릴게요 오늘 한 번에 방안해요 아나 언니랑 민지 어 의식하지 마세요 너무 의식하시는데요 댄스 댄스 지금 지금 되게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뽀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찍어야 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가 되었대요 죄송합니다 소나가 따라해요 또 우소라야 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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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한데요 시작 왕 니 굿 쩡 큐트 아 불글자잖아 아 이게 뭐야? 한문장을 만드는게 아니야? 어쨌든 별 따라가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Nolan 오늘 내 eru stick 날씨 아이 aring ór